15일 안내브는 최근 웹사이트 광고로 유포돼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고 감염 PC의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비다르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다르 악성코드 유포는 멀버타이징 기법이 이용됐습니다. 멀버타이징은 악성코드와 광고의 합성어로 정상 광고 서비스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 및 감염시키는 방법입니다. 공격자는 주로 불법 성인 사이트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에 악성광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다르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에서 사용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계정 데이터를 탈취합니다. 사용자 정보 탈취가 완료되면 이어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사용자 PC에서 실행시킵니다.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사용자 PC 내 주요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복호화에 대한 비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박태환 안납 ASEC 대응팀 팀장은 비다르 악성코드는 사용자에게 정보 탈취, 랜섬웨어 감염 등 치명적인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 보안 패치를 철저히 하고 수상한 사이트 방문을 자제하는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지키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